설치 방법 첫 번째, 네이버 검색창에서 코백 앱을 검색하여 설치합니다. 두 번째, 원스토어에서 코백 앱을 검색하여 설치합니다. 세 번째, 원스토어를 지원하지 않는 스마트폰 사용자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코르나 100을 검색하셔서 파워링크를 통해 직접 다운이 가능합니다. 주의 메시지와 상관없이 안심하고 받으셔도 됩니다. 설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면 기존에 깔려있던 앱이 정확히 지워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업데이트 방법 업데이트 방법 피나 3D에서 제공하는 최신 버전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앱 상단의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신 후 연결된 원스토어에서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최신 버전을 유지해 주셔야만 정확한 정보 및 새롭게 추가된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알림 설정 확진자 방문 지역에 접근 시 울리는 알람은 수동으로 켜고 끄기가 가능합니다. 설정 방법 앱 오른쪽 상단의 설정을 누르시면 알림 시간 간격 설정 탐색 거리 설정을 다양하게 설정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